자, 로마2입니다. 시라케이스로 하고 있죠. 아마도 이게 원본 게임의 마지막 귀봉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. 봉봉이 삐졌어. 자, 터널 넘기적 적자네. 가트를 공격을 안 해왔네요. 가트를 공격을 안 해왔네요. 물론 공격을 안 해왔다고 자기들 이길 수 있는 건 아니죠. 부활하는 지금 저 누구의 박트리아령이고요. 아마도 터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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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토라다마는 아나르테스가 먹었고요 자 루기족이 올비아에 있는 우리 군대를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지 옹몽아 우리 군대를 공격을 해왔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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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리의 전체를 찾고 있습니다. Stupid! Call of Duty! We have discovered the enemy's hidden units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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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군대가 좀 많이 소모된 상태인데 뭐 이기기야 이기했죠. 좀 다소의 피해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얘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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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스가, 부모, 자, 군기병무대는 대부분 다 잡았구요 근데 얘들로 더 교선하는거는 힘들것 같아서 몰릴겁니다 으악 주인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, 20초 정도 남았고요. 자, 20초 정도 남았고요. 자, 다행히도 제쪽에는 전멸한 친구들은 없고요. 자, 폰토스가 돈 준다길래 휴전했고요. 돈 주면 좋지, 당연히. 아르마비르는 아르다니 먹고 있네. 쟤는 풀군단 만들고요. 자, 다행히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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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. 애들은 카르텔리아한테 전쟁을 걸어야 될 것 같애 거는 게 내 생각이 맞는 것 같던데 아니 얘들이 그냥 계속 놀려야 되거든요 놀려야 되거든요 말 그대로 자 이렇게 하죠 턴 넘기죠 스터드한 스템AB의 벽을 짓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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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더 교전하지 말기... 말고 피할게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, 여기 요새 만들고요. 야, 이렇게 해도 이걸 합력을 못 시키네. 쟤는 파시스로 들어가고... 쟤는 니사로 가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바르티아고... 바르티아고는 일단 일시적으로 휴전하고요. 여기는 반란... 여기는 반란이 터지겠네... 여기는 반란이 터지겠네... 바르티아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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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르티아... 바르티아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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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아보hard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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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분 남았죠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결국 이었습니다. 자, 파시스... 진짜 이해 안 되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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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우스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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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. inst welcomed by Ichöko J2 로마 상대하기 힘드세요? 자 세금을 한 등급 올리고요 군단병보다 호프리타이가 더 셀텐데 더 단단하지 않으세요? 호프리타이는 언제나 앞에 있는 전우들을 생각을 하면서 단단하게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각오로는 뚫을 수가 없죠 해병 정도는 뚫을 수 있지 않을까? 음... 지형이나 아니면 날씨가 그렇게 저한테 좋지는 않습니다 잘 죽긴 잘 죽는데... 저 그... 그 뭐야... 흠흠... 다른 건 아닌데 쏙토리님 그... 잠깐 아뇨? 어... 어... 요렇게 제... 제... 제 채널에서 검색을 하시면 제가 이제...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전투를 다 직접 전투로만 플레이한 캠페인이 있습니다 로마 2 있었고요 그 다음에... 아틸라이저스입니다 보시면 아마... 도움많이 되실 거예요 로마로 플레이한 거예요 역사적인... 그... 변화에 맞게 그 전투는 정말 사소한 전투 하나까지 전부 다 직접 전투입니다 예, 그 캠페인은 그리고, 그는 안정적이고 그는 안정적이고 아티스트 noises 그래서, 그는 안정적이고 UNTIL 3 그는 안정적이고 그리고, 그는 안정적이고 그런데, 그는 안정적이고 아티스트의 중 그것을 다시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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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2분 남았고요. 자, 이거 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. 자, 2분 남았고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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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밑에다 털구요 가르텔리는 항복을 안하네요 자 저거는 부하라 쪽으로 넘어갈 준비합니다 얘들은 쑤시아로 하죠 층룡 자 발란은 미치에타에 터졌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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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탈이나 이주쪽 원래 하던 것처럼 어차피 진격해봤자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쟤들은 트라페조스로 가고 얘들은 수시아 칩니다 쟤들은 박트리아를 칩니다 우리의 힘이 되어서 그린로 이녁니다 위협성들 아버지, 내 가슴! 어떻게 제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? 모든 arriba 자 터넘기죠 오늘 영상 끊지 않고 쭉 달려야겠다 아니다 끊죠